1. 2. 2. 2. 2. 2. 3. 4. 5. 5. 5. 5.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2. 오늘 카메라가 아주 많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오늘 특히 많네. 네, 오늘 특히 많아요. 대충 짐작은 가는데 오늘은 뭐 하나요? 오늘의 추두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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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추두 키친을 열어서 주문부터 요리, 서비스, 마무리까지 주문비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오늘의 주행을 시작합니다. 한강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 야한은 자격적으로 다이어트나 아니, 강태현 비누 안 짜고 제 손으로 닦아요 괜히 깨를 방금 이거를 코에 걸었어요 야, 누가 코에 거냐 괜히 깨를 방금 이거를 코에 걸었어요 야, 누가 코에 거냐 이거요? 왜, 왜 토에 걸면? 옳지 오케이 야, 근데 뭐 만들까? 일단은 김밥에 쓸 재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미리 다 잘라 놓을까, 그러면? 파도 저기에다 라면에 넣으면 되잖아 맞아 오케이 내가 아까 당근을 자르고 있을까? 오케이 당근 꼭 김밥이 필요한가? 당근 없는 게 더 맛있는데? 언니야, 당근 있어야 돼 맛있는데, 당근? 응 응 재미있어요 아, 대박 단팔찌 와, 대박 하하하 코를 더 먹어볼까? dialogue 이건 해보겠어 everybody 놀아 놔 이것도 나는 계란 잘 못 간다 음 미웅 엄청난 걸 미안 괜찮아 undercover 바리스타가 될 장르 희망이었어. 그냥 스타가 됐네. 먹어도 나쁘진 않지. 오케이. 거품, 우유 넣기 전에 거품 만들기까지 얼마나 줘야 돼, 얼마나 해야 돼? 오, 냄새 좋은데요? 마늘 향이 많이 나는데. 와, 연준이 형님께 제일 요리 같네. 원래 물 좀 빼냈다. 야, 뭔 맛인지 모르겠어. 왜요? 물 맛 안 나요? 내가 만들었지만 뭔 맛인지 모르겠어. 원래 이 정도 아닌데, 나. 아, 오늘 좀 심각한데, 이거? 아까보다 느낌이 좋아. 어, 바꾸는 게 더 뭔가 노릇노릇한 느낌이란. 와, 땡큐트 잘 됐다. 괜찮아? 뭐야, 잘했다. 주문 혹시, 네. 수두식당 오픈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겠지? 많이 와주시겠지. 아, 되게 깜찍한 손님 한 분 계시네요. 뭐야? 뭐야? 어서 오세요. 에버랜드 직원이신가 봐요.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어요? 라면인 건가? 음, 꼬들면이야? 아니, 아니, 제발. 만두 만두 어디 있어요? 만두. 자, 주문 들어왔다. 라면, 만두 넣고, 떡 안 넣고, 계란 노른자 탁 하면 터질 정도로 만들고. 라면, 만두 있고, 떡 없고, 계란 노른자 터치. 아, 이거 제가 만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금방 하지. 아, 면은 꼬들면. 아, 그러면 금방 하죠. 어, 만두가 없는데? 나 봤던 것 같은데. 맞네. 찾았다. 만두 끓여야 돼. 야, 좋다. 이거, 이거 불 좀 켜질대요? 네, 둘 셋. 아직 시키는 지 5분도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빨리, 지금 받아. 빨리, 지금 받아. 오늘 아무래도... 아니, 선생님, 알리오올리로, 알리오올리로. 제 개인적인 추천은 알리오올리로 괜찮고,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김밥은 참치김밥. 네, 짜장라면. 짜장라면? 다섯 개. 만두 집어넣을까요? 만두 다섯 개. 다섯 개. 자, 여러분들. 네. 네, 일단 김밥은 참치김밥. 그리고 짜장라면이 퍼지도록. 구운만두로 바삭하게 다섯 개. 다섯 개. 야, 구운만두 바삭하게 다섯 개. 됐어, 라면 다 됐어, 라면 다 됐어. 김밥, 김밥, 김밥. 토스트. 토스트 제가 또 잘 끓이죠. 어, 죄송하네요. 저희 테이크아웃은 안 되거든요. 다 먹고 가셔야 돼요. 알았어요, 이거 그냥 해주세요. 네. 토스트는 포장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선생님, 오래 계산하셨습니다. 좋아. 오, 귀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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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이걸 드려야지, 뭐하냐. 아, 앞쪽, 앞쪽이 따로 드려야죠. 아니, 양은 헤비해 먹는 맛이 있는데. 지금 뭐, 주문 밀린 게 뭐 있어요? 저희 참치, 참치김밥 만들어야 돼. 야, 참치아, 야, 김밥 내가 만들게. 하나는 되나? 이거 두 개는 하잖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하고 참기름 넣고, 깨 넣고, 일단은. 그리고 소금 넣고, 소금. 소금 넣고. 야, 준희아, 군만두 됐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네. 아, 만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데코죠. 데코요? 어떻게 데코 해드릴까요? 오케이. 미키마우스 만들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야, 미키마우스 만들어 달래. 뭐? 뭐라고요? 만두를 미키마우스 만들어서 달래. 만두를 미키마우스로, 오케이. 만두는 미키마우스인가요? 만두는 나머지는 요리 신경이 할 거야. 그때동안 나는 청결에 신경을 쓸게. 근데 이거 물만두용이라. 아,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야, 물만두도 구우면 군만두지. 그렇지. 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지금 받아. 빨리, 빨리 지금 받아. 떡볶이. 라면이랑 떡볶이요. 라면이랑 떡볶이. 예, 라면 내가 끓일게. 라면 또 내가 잘 끓이지. 정확히 맞춰서 드려야지. 오케이. 어떡해, 너 갖다 드릴래? 나, 내가 못 갖다 드리겠어. 손님, 맛있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혹시 계란 정도는 마음에 드셨나요? 아,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밥. 이거 아니야? 우리 집은 김밥이 이건데? 우리 집은 김밥이 이건데? 우리 집은 김밥이 이건데? 참, 참, 참치 김밥 어디지? 저기, 저기, 저기. 아, 네. 참치 김밥 나왔습니다. 아, 지금 주먹밥 에디션을 저희가 이벤트 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파트 너구리에 나왔대요? 아, 당연히 손님 번호로 그냥. 혹시 너구리 시키신 손님? 혹시 좀 꼬들꼬들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퍼지게 해드릴까요? 퍼지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손님. 주문하신 너구리 나왔습니다. 짜란! 짜란! 포스템이네요? 포스템이네요? 아, 다 드시고 가실 때쯤 포장할 수 있게 제가 해놓을게요. 아, 포스트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다 됐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바나나 여기 있어, 바나나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바나나로 제코 좀 해봐야 할까? 하트 같아? 하트 같아? 짜잔. 짜잔, 여기 하트 모양 바나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다. 어우, 되게 귀여우시네요. 손님들. 어. 줌 받으실 건가요? 네, 줌 제가 받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파구리에 고무지랑 계란 프라이 드시고요. 파키티에 바나나랑 생크림 올려주세요. 짜파구리? 짜파구리에 계란 후라이. 짜파구리에 계란 후라이? 네. 짜파구리에 내가 할 테니까 계란 후라이 아무런. 계란 후라이 제가 만들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예. 네. 지금 이제 아, 새벽... 6시 55분이요, 손님. 6시 55분이요. 아, 지금 6시 56분입니다. 아, 5시 53분이네요. 여기 나오는 손님한테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노래요?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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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저 혹시... 밥이 너무 느끼해요. 짜파구리 손님. 라면 2인분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1인분으로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와, 내가 만든 합격증이 제일 잘 만들었어. 짜잔. 자, 차가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 끼워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먼저 이거 나왔습니다. 바나나에 생크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네네네, 주문받겠습니다. 다시 치워드릴게요. 아, 네. 주문받겠습니다. 네, 주문받겠습니다. 뭘로 도와드릴까요? 아, 여기 김밥 주시는데요. 김밥에 혹시 뭐가 들어가는데요? 김밥이요? 네. 어, 김하고 밥하고 들어갑니다. 네. 초동 한국인이라서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핫케익 하나랑요? 핫케익이요, 네. 어, 근데 셰프가 하와이 사람인데 혹시 괜찮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알로하. 알로하. 슬러시. 슬러시 됩니다, 되죠? 한 반 섞어가지고. 한 반 또 섞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핫케익 육대한 핫케익이요? 네, 그렇습니다. 반반 섞어를 왜 받아? 야, 씨. 혹시 슬러시 먼저 드려도 될까요? 혹시 슬러시 먼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너와 나의 우연한 만남. 네. 뭐 해? 우와, 팬케이크 잘 됐다. 괜찮아? 괜찮으면. 뭐야, 잘했다. 손님 옆에 거 빨리 치워드려. 팬케이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워, 치워드려. 치워드려. 네, 금방 치워드릴게요. 매니팡 달래, 매니팡. 내가 알게. 네. 네. 항상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매니팡 달래, 매니팡. 네. 네. 항상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알리올리오 맛있다, 맛있다고. 아, 예. 알리올리오 맛있다. 간 좀 세게 해주세요. 간 세게 알리올리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마늘 좀 많이 넣어주시고. 마늘 많이. 네. 떡볶이, 짜장 떡볶이로. 짜장 떡볶이. 네네. 라면 사리 추가해주시고요. 라면. 라면 사리 추가. 고도나 슬러시아 하나랑 네. 이거 하나 주시고요. 좋습니다. 알리올리오 하나랑 짜장 떡볶이를 만들어야 된대요. 짜장 떡볶이를 만들어야 하려고? 아니, 왜 자꾸 메뉴판에 없는 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범규 형. 포도 슬러시 혹시 만들 수 있어요? 어? 포도 슬러시 만들 수 있어요? 뭐? 만들게, 만들게. 케이크 다 되셨어. 케이크 다 드시고 짜파구리 기다리고 있어. 왜 이렇게 계란이? 진짜 이거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아, 오케이. 됐다. 됐다. 와, 나 짜장이다. 저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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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또 손님 짜게 드신 거 잘 알아서 제가 또 좀 조절을 좀 했어요.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물이요? 물이요? 아우, 그럼요. 뭐 주문하실 건가요? 토스트 주시고요. 네, 토스트. 토스트에 케찹으로 플레이팅 귀엽게. 네, 케찹 플레이팅 귀엽게. 혹시 저분이 해주실 수 있어요? 저 파란 머리. 파란 머리군요. 저분이 참 플레이팅을 또 잘해요. 이거 이거 제 블로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무슨 토스트래? 일단은 토스트 치즈에다가 파첩을 이제 귀엽게. 오케이. 가서 형이 이거 예쁘게 꾸면 돼. 동물 뭐 좋아하세요? 저 토끼요. 손님, 알려주세요. 만에, 만이요? 어, 만에. 아, 만에, 만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아, 기성전 아닌데? 나, 내가 주문 받을게. 누드김밥. 아, 누드김밥이요? 네. 맛있죠. 알리오 올리오랑 알리오 올리오랑 알리오 올리오랑 누드김밥 하나. 알리오 올리오에 자, 우리 누드김밥에 알리오 올리오요. 누드김밥은 메뉴에 없는... 나 만들게. 나 만들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긋нее 기 CT를 네, 지금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안 되겠다 잘 생각나는 게 있어 미니김밥 만들기 어? 미니김밥 만들기 이러면 짜장 떡볶이지? 그렇지 네, 짜장 떡볶이 나왔습니다 고마 김밥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꼬마 김밥 3인방 김밥 네, 꼬마 김밥 3인방 우와, 너무 맛있겠다 저희 메뉴의 추천 메뉴 꼬마 김밥 3인방 아, 그거요? 그거 한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주방장이 저 혼자라서 좀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누드김밥 안에 김 들어가 있는데 네, 누드김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김 들어있어요 야, 나 정리 실력이 좋아지는 거 같은데? 알리올리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여기다 네, 저희의 메인 메뉴 알리올리오가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생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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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요? 네 아, 네 또 준비돼 있죠, 선생님? 넣어드릴까요? 네, 여기 커피 끼면 돼요? 아, 네 선생님 저희가 맛있게 드시는지 한번 보고 가도 될까요? 네, 네 호호하겠습니다 생마늘인데, 진짜로? 아, 생마늘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안쪽부터 드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냥 추두식당 오픈하겠습니다 음, 꼬들면이요? 네, 퍼지면 안 돼요 만두, 만두 어디 있어요? 만두 치워, 치워드려, 치워드려 잠시만 네, 금방 치워드릴게요 하나면 되나? 이거 두 개나 하잖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고 참기름 넣고, 깨 넣고 일단은 이렇게 많이 하면 되겠네 여기, 바나나 여기 있어, 바나나 여기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바나나로 데코 좀 해도 않을까? 어? 형 머리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짜라란 네, 누드김밥 나왔습니다 네, 짜장 떡볶이 나왔습니다 손님 맛있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내일 식당 영업이 동요되었습니다 야, 내일 식당 이름 예쁘다 네 네 기억에 남아요 손님 되게 슬펐게요 머리카락 손님이요 아, 저 머리 뭉텅이 가져온 게 너무 웃겼어 왜, 갑자기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응? 왜, 갑자기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어떤 색이에요, 어떤 색이에요? 저희는 다 염색 모여 그게 없는데, 아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어, 어, 어 그러니까 야, 저거 봐 머리카락 나왔다 하면서 저거 들고 있어 손님, 안타깝지만 저희 직원 중에 검은 머리가 없습니다 저, 그 이인조 손님이요 정말로 끝까지 남으시더라고요 하하하하 아, 정말로 하하하하 아아 나오면 간다고요? 안 보내줄 건데요? 아아 하나는 벗으신다 정들어버렸어 식당에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게 저희는 맨날 식당 가서 먹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오늘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핫케이크를 망치고 그다음 핫케이크가 처음으로 호평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 또 여기다가 저기 잘 먹고 간다고 멘트를 달아주셔서 그게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야, 이런 것도 써주셨네 잘 먹고 가요, 테스트 파이팅 누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투두의 목적이 사실 평균 50점을 넘기면 진짜 식당을 높으라는 거였잖아요 네 못 넘겼구나 몇 점이 나왔을까요? 나름 대처 잘했으니까 50점은 넘지 않을까 27점이요 15점? 15점? 투두의 목적이 와, 넘겼어 야, 너무 넘겼어 야, 이거 뭐야, 큰일 났는데? 54.7이요? 근데 하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할 거면 그 전에 약간 연습 연습할 만한 그게 있으면 좋을 거 같긴 해요 아, 즐거웠어요 재밌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투두! 아름다운 나중에 한 시간 넘게 저희 콘서트 뛰어 놓으시려면 체력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모아분들을 위해서 우린 고수의 느낌이라는 뭐니야? 따아! 자! 공기 세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왜 이렇게 빨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라 움직이지? 다리를 어떻게 저렇게 편의했다 우와! 세척기! 세척기! 그냥 형 방식으로 깨워주세요 1, 2, 3, 4 무아분들도 함께 해봐요 무아분들도 함께 해봐요